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IMBU 네, IMBU 네, 나는 이명박이 여유하는 건데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MBU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전일 시장 한번 딱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 전략들 한번 짜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어제 미국 시장이 그 전날에 올랐죠.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전 보악권의 등락을 계속하면서 장주의 차익 매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에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1.1%, 다오가 0.7%, SM400이 1%, 러스엘천주가 0.8% 일제히 다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폭이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의 이유는 테슬라가 7.49% 상승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세금을 위한 매도 마무리될 거다. 이너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의 다 됐다. 이러면서 반등을 좀 주었고요. 그러면서 지수를 올린 부분이 있었겠죠. 시층이 높으니까. 그런 가운데 바이든의 사회주출 예산이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지수가 반등했다. 마지막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것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요승인 얘기 때문에 빠이자만 상승을 하고 백신 관련 주의 일제히 전부 다 하락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0.32% 올라서 2,984포인트, 코스닥이 0.35% 올라서 1,000포인트 마감을 했는데요. 요즘 보시면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계속해서 어제도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이것은 상승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중이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장중 내내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소폭에 등락을 하는 약간 지루한 시장이 계속됐어요.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니스가 외국인 매수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니스의 맨 윗단이 상승을 하고 나머지 하락 종목 수는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개인들의 매물로 인해서 차이 매물로 인해서 상승폭을 둔화시키면서 그렇게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ETF 출시가 있었습니다. 좀 이따가 뉴스에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 하이니스 역량을 받으면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섹터 테마 이슈보다는 개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강한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의 상승폭이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좀 답답하시죠. 이것은 연말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보수적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저가 매수만 하겠다는 거고요. 매도하는 측은 그냥 뭐 어떻든 종목별로 매도를 하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락이 하는 종목은 하락폭이 좀 크고 상승하는 종목은 상승폭이 좀 작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대비를 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종목별 차별화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요. 이거는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연말을 앞두고 거래량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별 종목 이슈로 등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 심리가 12월에 굉장히 호전되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빅2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3000포인트 돌파 시도는 오늘도 역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가 지금 아직도 추세 반전이 좀 없어요. 환율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박스권 시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연말 수급과 이슈블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서 3000포인트 넘어서 3000포인트 이렇게 치고 갔다고 우리 생각이 안 들잖아요. 또 아래로도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연말에 내 보유 종목의 비중 그리고 관리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종목 위주로 접근하면서 시장을 넘어가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주요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삼성전자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모건스텔리 아까 우리 김 프로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모건스텔리가 반도체 투자 의견 변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7.7% 성장 전망한다고 했고 지난번에 저점이 멀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성장한다로 전망을 변경했습니다. 우려와 달리 탄탄한 수요가 있었고 그리고 메타버스도 신규 디바이스 수요가 예상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최소한 호주로 삼성전자를 뽑았습니다. 하여튼 모건스텔리 진짜. 그래서 이게 말이 맞습니다. 몇 개월 만에 속박을 듣듯이 이러면 되냐. 말이 많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으로 이래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최소한 호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풀합 까야 돼. 안보건 선생님 고유 계정. 어떻게 했나. 반도체 소친 거 아닌가. 궁금하긴 하죠. 최고권이니까. 아이비들은요. 아까 clsa도 말씀하셨는데요. 홍콩에 있죠. 그런 회사들은 자기네들 풀합이나 주 고객사를 대변하는 보고서들이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참 안타깝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즘에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오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OLED 이퀄 LG 디스플레이냐. 이러면서 또 이제 좀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오르면 좋은 얘기들이 나오죠. 중국의 광저우 공장 생산이 50%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납품사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요즘에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글벌 메타버스 ETF 신규 4종이 상장됐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예고를 드렸고요. 어제 관련 주가 상승을 했고요. 국내 주식은 전에는 메타버스 ETF의 삼성전자가 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브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가 들어갔고요. 외국의 종목들은 우리를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로블록스, AMD, 메타, 넷플릭스, 코셀, 애플, 컬컵 쭉 다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거랑 코덱스랑 조금 다릅니다. 구성 종목이. 그런 분들은 들어가보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종목이 아예 없는 ETF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ETF 종목이 많이 올랐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바이두에서 중국 최초의 메타버스 플랫폼 신앙을 공개했습니다. 신앙? 네, 이름이 신앙입니다. 저 또 바이두 저 워너 내가 보니까 들어와봐. 또 들어와 들어와 그런 거 아니야. 너 누가 이런 거 하느니? 그런 거 아니야? 한 번에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이 플랫폼이요. 그래서 지금 베타버전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요. 27일부터 지금 서비스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엮여지면서 어제 그동안은 좀 섹시런 매물로 인해서 좀 좋지 않았던 메타버스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얘기는 이거는 우리가 늘 한쪽으로는 계속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반도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중국의 홍라그룹에 이어서 부동산 기업인 카이사 영어로 홍콩에 있죠. 달러 표시이자 미지급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자오예예요 이름이? 네. 자자오예입니다. 자자. 오예. 자기는 다 그렇게만 보이니. 그런데 인민은행에서. 저런 말에 인민은행에서 부동산 기업 간 m&a 자금 지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기업에 뭔가 문제가 있긴 있다. 이렇게 계속 느끼잖아요. 다만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은 수위 말하는 질서 있는 디폴트 연착률 이걸 지금 기대를 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우리 시장이 역량을 줄 만한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디폴트 관련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뉴스 나올 때마다 한쪽으로는 계속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인텔 랜드플래시 사업부 일부 조금 일부 제외된 부분이 있지만 사업부 인수가 거의 확정됐다고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어제 보고서들에 국내 증권사들에서 SK하이닉스에서 목표주가 상향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인텔의 랜드 사업부 연 매출이 약 5에서 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감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꽤 늘었다고 해서 목표주가를 많이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고요. 왜 그러냐면 초기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opm 2에서 3% 잡아서 영업이익을 좀 보수적으로 추적했다. 그렇게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그냥 이것도 참고로 한쪽으로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요. 미국의 s&p500의 지수를 보고 지수 기여들을 봤더니 빅5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이 5개가 s&p500 지수 상승률의 50%를 기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머지는 하락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적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상위 5개가 하락하면 위험하다. 이런 보고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 올라온 기고인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제 저쪽 종목만 대표 종목만 하니까 밑에 종목들을 좀 잘 안 보니까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국 시장을 보면서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주도 종목들이 추세 전환하면 위험하다는 표현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종목들의 추세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추세를 항상 보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 제가 볼 때 평균적인 미국 주식 투자자들보다 한국의 서학개미라고 하는 미국 주식 투자자 수익률이 아마 탁월하게 좋을걸요. 왜냐하면 매수 상위들 보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이것만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맞습니다. 미국 투자자들도 우리 맨날 외인들한테 당한다고 하겠죠. 당했을 텐데요. 한국 투자자들한테. 외인놈 저놈들은 맨날 이렇게 먹고 튼다고 잘한다고요. ETF. 오늘 특별발송 이후 방송이 희귀에 있다고 해서 짧게 빨리 발송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병장 부장님과 함께 어제 시장 정리하면서 오늘 또 시장의 주요 이슈들까지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내일 매일 아침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장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공유기 이후에. 그런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렘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준미 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 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